안녕하세요 마리클레는 구독자 여러분 머쉬벳농, 머쉬벳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는 P.W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 머쉬벳놈은 머쉬벳놈 이태민은 머쉬벳놈 충청도는 태전 나의 반쪽 궁예플로어는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쇼미더머리는 일도양단 VBS는 저의 첫 1위고 아끼는 동생 천만제조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밀접되어 있는 머쉬벳놈입니다 실제로 버섯을 좋아하는데 자주 먹진 않아요 삼겹살 먹을 때만 가면 나의 반쪽 나의 동반자들 나 때문에 고생 많아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고생하자 더 올라가야지 화이팅 곧 커밍순 싸이 마일라이프 뭣 그 자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쉬벳 머쉬베놈 이제 진정한 머쉬베놈였고 마리클레르 구독과 좋아요 알리도 저까지 딱딱 해주시면 저 말고 마리클레르가 좋아할겁니다 아리오 아리오